자,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되요? 여기 보시면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 앞선 시간에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하는 특징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생명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어떤 거에요? 이 생명체가 뭘로 구성됩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생명체를 구성한 물김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면 다양한 물질로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본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영양소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영양소를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었죠? 인체를 구성하거나 인체를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다라고 배워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3대 영양소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탄수화물 치방 그 다음에 부영양소 3가지 물 물 물 물 영양소 3가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추가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유전용으로 담는 DNA나 RNA 같은 핵산 이러한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게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제일 많은 건 우리 오늘 칠판처럼 뭘로 되어 있다? 물 제일 많은 건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많고 물 다음으로 많은 건 뭐가 있냐면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지질 지방보다는 지질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무기 염류라는거죠. 무기 염류라는거죠. 무기 염류라는거죠. 그 다음에 핵산 핵산 그 다음에 치탄수화물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가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게 우리 몸의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다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얘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씩의 창작은 봐야 할텐데 그냥 많이 순서대로 한번씩 보면 되겠죠. 어제 설명하다가 이 칠판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막판에 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오늘은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보려고 첫번째 볼 것은 물이에요. 물 물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 H2O 이렇게 쓰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우리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부의 중심 원자가 산소이고 그 옆에 수소가 이렇게 두개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죠. 이렇게 생긴게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는 대칭 구조야 비대칭 구조야?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죠.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슨 분자 극성을 띄고 있다 우리가 배웠을거에요. 이랬는데 융합과에서 배웠을거고 물의 특성을 보자면 물은 일단 극성 분자이고 이 쌍자 모멘트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띄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을 보자면 얘는 특성분에 또 어때? 비열이 좀 커요.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또 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비열이 커서 끓는점 끓는점이 높다. 그런 특성이 있구요. 또 하나 물이 극성분자에 있어서 또 특이한게 수소결합이라는걸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게 뭐다? 물이 그냥 물이 이런 특성을 가졌나보다 라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물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물은 액체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극성용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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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여러가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특성 용질들 좋은 용용 그러니까 여러가지 물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운반을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물질 운반을 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는건 어떤 장점이냐면 체온 유지의 유리예요. 체온 유지의 매우 유리 체온 유지의 매우 유리 끓는점이 높고 지금 이 얘기는 기화열이 높다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체온 유지에 관여를 하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사실이 물은 지구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지만 지구의 평균 계획으로 봤을 때 물은 대체적으로 뭘로?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 액체로 존재한다는게 무슨 의미냐? 지구과학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생명간 지대라고 하는 이러한 생명체로 살기한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금성은 태양이랑 너무 가까워 근데 여기는 기체상태의 물 순기로 존재하고요. 화성은 또 태양에서 너무 멀어. 그래서 여기는 고체상태의 물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딱 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액체상태의 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1학년 때 지구과학 1 배웠었네요. 그럼 알겠는데 생명가능시대 배웠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이한게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라는건데 이게 뭐냐 수소결합을 하는거는 H 수소원자와 그 다음에 F 플로린 산소 그리고 질소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인데 대체로 수소결합을 가진 애들은 뭔 특성이냐면 결합력이 강해요. 뒤에도 잠깐 수소결합이 나오겠습니다만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열이 크고 끓는점이 높은거에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수소결합이 어떤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구조를 띠느냐 물을 이제 다른말은 육각수라고 하는데 물을 이렇게 벌진 모양 육각형 형태로 띠거든요. 그게 이 수소결합 때문이지.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특히 체온 유지라고 하는게 뒤에 가면 단백질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는 이따 단백질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어차피 바로 단백질이네요. 두 번째 뭐가 있어?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거는 뭐냐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냐면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또 하나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물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엔 여러 복합체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 되는 단위체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뭔가 하니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를 뭐라 불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엑시드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의지코롱 생겼냐 의지코롱 생겼냐 의지코롱 생겼냐 의지코롱 생겼냐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이 N C C 요렇게 있습니다. 기본 골격을 가지고요. 수소 수소 산소 산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H 수소가 더 붙어요. 여기는 이제 R R R 이랑 원서를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있다고요? 쁘다 끄덕끄덕 아냐 원서를 본 적 있어요? 없어야 정상인데 아냐 원서를 본 적 없어야 되죠. 그 다음 O O O H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인데 모든 아미노산은 어디가 다 똑같이 생겼냐면 여기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동그라면서 이 부분이 다 공통입니다. 다 공통인데 여기 있는 이 R만 달라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원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겨사슬이라고 하는데 겨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겨사슬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가 아미노산은 그치 종류를 결정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슬이 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게 되고요. 사슬 종류에 따라 약 20여종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양 옆으로 가서 보면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네오바스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으로 네오바스친 이 부분이 항상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를 우리는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 작용기는 뭘 하는 거냐면 분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분자의 성질을 나타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욱식이라고 해요. 카욱식이라고 해요. 여기는 COOH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산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이쪽 파란색은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 미 로 기 여기는 NH2 NH2죠. 여기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기랑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반적인 O의 신뢰도는 이런 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염기성을 띄고 있습니다. 분류로 한다면 염기성을 분류가 되는데요. 자, 하나의 분자에 뭐가 있어?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을 우리는 양쪽성으로 찍혀요. 두 가지 성들을 동시에 맡을 것 같아요. 아미노산은 이러한 형태를 띄고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니까 얘네들이 합해지면서 뭐가 되겠어? 단백질을 이루겠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합쳐지느냐? 여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N, C, C 여기 가지고 여기 H 여기 H 여기 H 1이라고 해 볼게요. 여기 밑으로 O 밑으로 OH가 있는 아미노산 하나가 있구요. 옆에 있는 아미노산이 더 있어야겠지. 여기 N, C, C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도 H 그리고 여기 H R2 O, OH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결합하려고 봤더니 결합선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결합선을 어거니로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여기는 OH와 여기는 H가 어떻게 돼요? 맞나? 결합하면서 뭘 형성할까요? 그렇지.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을 만들면서 짠짠짠짠짠 해서 결합선을 만들어 내는 거지. 이 부분만 딱 떼서 본다면 어떻게 생겼냐? 부분만 떼서 딱 떼서 보면은 여기 C부터 한번 떼 볼게요. 여기 C 있고 O 여기 OH가 사라지면서 결합선이 생기고 이쪽에 N 이쪽으로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펩타이드 그렇지.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을 만들 때는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뭉쳐가고요. 이 붙어있는 아미노산의 개수에 따라서 뭐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혹은 올리고펩타이드 무수히 많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이루게 되면 드디어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단백질은 어떠한 역할을 시행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1g당 몇 킬로 칼로리? 4 4 킬로 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질소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단백질을 분해를 하면 이 암모니아를 어디로 보내서? 강으로 보내서 뭘로 바꿔줍니까? 요소로 전환시켜다가 뇌설계에서 통해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단백질 하는 게 원형질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이 우리 몸통아리를 구성한다 우리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생리작용을 조절해줍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해줍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해줍니다. 어떻게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느냐 단백질을 재료로 여러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줘요. 특히 어떤 것 항체나 호르몬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시 근데 재료가 단백질이잖아 근데 이 단백질이 무슨 성질이 있느냐 무슨 성질이 있느냐 얘가 pH나 아니면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돼? 변성이 잘됩니다. 단백질 변성 우리 달걀을 삶았어요. 달걀을 삶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러냐면 3차원 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단백질을 재료로 한 얘네들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변성이 되겠죠. 단백질이 그러면 어른도 취약하네요. 42도가 넘어 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3차원 구조가 다 풀려 버려요. 그럼 더이상 기능을 해 못해? 못합니다. 근데 지난 내용에서 우리가 보자면 생명체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질대사라는 걸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효소예요. 효소를 재료가 뭐라고? 단백질입니다. 그럼 효소가 변형되버리면 물질대사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요. 42도가 넘어서면 사망하는 거지. 그래서 체온유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체온유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강철처럼 단단하다면 막 높은 데서 떨어져도 막 강철로 되겠어. 막 다이아몬드로 되겠어. 떨어져도 무사할 거 아니야. 되게 좋겠죠.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짱이죠. 근데 우리 몸이 되게 약하게 구성되는 그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단백질.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효소가 그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활성화 인원이라는 걸 낮춰주기 때문에 물질대사, 화학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게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체온 조절을 항상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삼투압. 그다음에 혈당량을 항상 조절해 주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몸은 전혀 약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생명체에 없을 수 없는 수건입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요? 강철의 연금술을 써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거기 보면 기계팔이 있거든요. 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부터 이제 타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피부가 괴사만 이런 거. 이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알겠나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물, 단백질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그다음은 뭘로? 지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질로 합니다. 원활한 정리를 위해. 지질부터는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칸이 부족할까 봐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저번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을 하겠어. 그럼 지질입니다. 지질. 지질은 어떠한 원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입어져 있어요. 이건 워낙 많이 본 내용이니까 잘 보여요. 다행이네요. 빛이 반사는데 잘 안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지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지질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지질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봐요. 세 가지 딱 구별을 해서 봐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이 있죠. 그게 이 중성지방인데. 우리가 지질보다는 지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얘가 90% 이상이에요. 지질 중에서.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CHO 있지. 이게 중성지방의 구성 원소들입니다. 중성지방은 하는 일이 뭐해? 뭘 해요. 그렇죠. 중성지방은 뭘 해? 얘야말로 에너지 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9. 그렇죠. 9 킬로칼로리에 많은 열량을 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성지방은 하는 일이 뭐냐? 피부 밑에 저장이 돼서 체온 유지합니다. 우리가 피하지방층이라는 걸 만드는데. 얘는 뭘 하냐면 체온 유지를 시켜주죠. 이 피하지방층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계절이 어느 시기에? 바로 겨울이죠. 그래서 보통 동물들이 겨울잠 자기 전에 겁나 퍼먹고 들어가잖아요. 피하지방층을 늘게 해서. 겨울잠 나는데. 공도 뭘 위해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북극산은 북극곰. 몸집이 크잖아. 다 기름져서 그래요. 피하지방층이 되게 속겁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오해의 여진이 있지만. 남자, 여자가 있으면. 보통 여성이 피하 지방층이 조금 더 두꺼워요. 원래 몸, 인체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있어요. 근데 보통 데이트라면 어떻게 해? 남자와 여자한테 추워. 옷 벗어줍니다. 걸어주자. 여자에게 추면 남자는 더 추운거지. 더 추운 상황인데. 아예 희생을 해서 이렇게 걸어주자. 혹시나 나중에 남자친구가 옷 벗어서 걸어 죽어둘라. 물론 이제 걸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은 좋겠지만. 난 내 생각에서 아니야. 나 괜찮아요. 만약에 걸어둘서 입고 있다면. 되게 고마운 몸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근데 중성지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느냐. 중성지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게. 내혼한게 하나가 있어요. 내혼한게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막대기 세개가 달려있습니다. 막대기 세개가 달려있어요. 여기 있는 주황색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글리세롤이라는. 글리세롤이구요. 밑에는 이제 지방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이렇게 되고. 근데 결합이 형성할 때는 아까. 여기 단백질은 어떤 결합이었어요? 펩타이드 결합이었죠? 여기는 이제. 엑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다른 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두번째로 있는건 뭐냐면. 인지질. 인지질. 인지질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인지질은 어디에 있어요? 얘는. 생체막. 생체막. 뭐 있어요? 세포막이 있죠. 인지질. 이중춤으로 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더라. 세포막. 인지질. 이중춤으로 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더라. 근데 인지질도 생겨먹은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인지질은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고.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산이 이렇게 붙어있어. 지방산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중성지방은 다리가 세개였잖아요. 여기 다리가 두개죠. 그럼 남은 하나의 다리는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갑니다. 위로가서. 어떻게냐면. 여기 이제 새로운 하나의 입자를 붙여가지고. 이 입자의 이름은. 인상입니다. 그 밑에 뭐가 붙어있고. 글리세롤이 하나 붙어있고. 이 밑에 지방산으로 되어있어. 일반적으로 글리세롤이나 지방산 같은 경우는. 기름이랑 친해요.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근데 인산은 물에 잘 녹아요. 인산은 무슨 성질. 신수성을 나타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산 부분은 뭘 나타내나. 소수성을 나타납니다. 친유성 혹은 소수성. 같은 말이에요. 물이랑 안 친하면 기름이랑 친한게. 세상 이치.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인산과 지방산이 쫙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자 결합합니다. 막과 막 사이를. 경계를 구근 지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건지. 이게 이제 이중층이에요. 단일층으로 있을때는. 마이쉘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어디서. 세제풀 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등장하고. 혹은 이제. 화학진화설에서. 리포솜죠. 리포솜. 리포솜. 리포솜이라고 세포막의 구조를 가진. 이런 것들 또한. 만들어내기도 하죠. 마지막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스테로이드에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성호르몬이라는건. 성호르몬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부신거지에 있는. 몇가지 호르몬을 또한. 만들어. 내기도 하죠.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생겼어. 이상해. 여기가 생겼어. 육각형과 오오편으로. 섞여있는거에요. 여기. 육각형. 육각형이 붙어있구요.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육각형이 하나 붙어있어요. 쫙쫙.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에. 에. 뭐 이런식으로 오오편이 붙어있는. 이런. 이상야성한 구조를 가진게. 스테로이드.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말하나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러시아. 국가적으로 출전 금지 당했잖아요. 뭐 때문에. 약물 양성 반응 떠가지고. 도핑 테스트.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쓰면은. 근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왜그러냐. 이게 호르몬 자체를 그렇게 만들거에요. 생장호르몬이나 이런것들. 아드레날린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걸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스테로이드의 역할입니다. 그 재료받아. 이걸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보디빌더들 먹는 근육 되게.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을 먹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다 죽어. 성으로 오늘 못만들어요. 성불분. 좀 이런. 좀 위험한 구조들도. 있더라. 라는거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무기 염류가 있습니다. 무기 염류가 있습니다. 무기 염류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염의 형태로. 존재함이 하나. 그래서 염이라는거. 뭔지. 염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염이 뭔지. 그. 염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 산. 플러스. 염. 하면. 물. 플러스. 염. 이렇게 있었나요? 여기. 기억나요? 너무 배운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염.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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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염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아있는 물질. 염.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우리 몸에 흡수할 때는. 극성농매이 잘 녹을려요. 극성을 끼워야 되잖아요. 이온의 형태로 보통 흡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기 염류. 여러가지 이온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 음. 철. 철. 철 같은 경우는 뭐의 구성성. 헤모블러빈의 구성성성. 헤모블러빈의 구성을 하고요. 헤모블러빈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 피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 왜 빨간색일까? 그 접혈구. 헤모블러빈으로 구성된 접혈구이기 때문에. 철이온 때문에 그래요. 철이 녹으면 무슨 색 나와요. 빨간색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 일부 어떤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철 대신 구리이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피가 무슨 색일까? 파란 피가 돼요. 파란 피. 구리 물에 녹으면 푸른색 나오잖아요. 피가 파래. 왜 이렇게 또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우리 몸은 철로 되어 있어요. 일부 생명체. 사람 말고. 다른 생명체. 우리 몸에는 철을 다 구리로 벗고 버리면. 피가 푸른색이 되긴 하겠지.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 칼륨. 칼륨은 뭐예요? 신경. 신호 전달. 신경체는 자극 전달인데. 나중에 이제 분급, 탈분급만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때 칼륨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아이오. 이건 뭐하냐면. 키록신 재료예요. 키록신을 구성해요. 키록신 하면 이제 세포 호흡에 관련된 호르몬이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뭐예요? 뼈를 구성하죠. 이 같은 틈. 이 같은 틈. 이런 거. 자. 그리고 무기업료는 이러한 역할을 하더나라는 겁니다. 다음엔 다섯 번째. 핵산으로 갈 건데. 오늘 왠지. 매우 성공적이에요. 큰 배움에 성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핵산. 색산에 뭘 포함하고 있는. DNA와. RMA라는 뭘 포함하고 있죠. 기본 구조는 뭐냐. 얘는 단위체가. 단위체는. 뉴클레오.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불러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허리. 인산. 노랑이. 당. 그리고. 주황색. 연결합.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공융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각각. 인산. 단. 연기. 이렇게 세 가지가 1 대 1 대 1로 결합해 있는 게 핵산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당에서 이렇게 뻗어나오고 인산. 이렇게 나와요. 결합을 하는데. 핵산에서 중요한 거는 DNA와 RNA의 차이를 아는 거지. DNA와 RNA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DNA와 RNA. 일단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름. 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뭐. 당의 차이가. 당. 당의 종류가 다른데. DNA는 어떤 당을 쓰냐면. 디옥시리보스 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긴 당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는 그냥 리보스 당인데. 여기 밑에 칸이 있으니까. 무슨 차이냐면. 디옥시리보스 당은 어떻게 생겼냐. 둘 다 오후하면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 그렸는데.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아요. C, H2, O, H. 여기 C, H2, O, H. 이렇게 있고. 정확한 구조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H가 있다. 여기에 O, H가 있다. 이 차이야. IoT가 가요. 여기서 그것은? 그런데 이 차이와 같이 타자. 이 차이 여기가 O가 하나 없잖아요. 이렇게 구조하면 돼요. 이렇게 구조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음은obra. 그러니까, 여기 O가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디. 없어, 없어. 뭐가 옥시. 산소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가라서 안 배우겠지만, 이 거는 생명과학 2를 배우거든요. 다이디옥시기고스라는 게 있어요. 상승원은 이 쪽도 없어요. 결합이 안 돼요. 결합이 쭉 가다가 딱 끊어져요. 염기서를 밝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이죠. 다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염기의 차이가 있죠. 연기의 차이가 있어요. DNA는 연기가 없어지냐면, A, T, C, G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RNA는 A, T 대신에 U, C, G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연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구조의 차이냐? DNA는 무슨 구조냐면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 앞에서 아마 생명과학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구조를 밝은 게 이 두 사람이죠. 여기는 단일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 무슨 기능이 있느냐? DNA는 뭘 하냐면, 여기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여기는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선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다를 수 있듯이, DNA잖아요. 디옥실리보뉴클릭엑시드라는, 이런 의미고, 이건 리보뉴클릭엑시드죠. 이름 자체에서부터, 다음의 종류를 알고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드디어, 마지막, 탄수화물입니다. 공간이 많이 남아서, 매우 기분이 좋아요. 6. 드디어 마지막, 탄수화물. 기본 구성은, C, H, O.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기억할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또 적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구조, 구성을 좀 나눠본다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당면. 그 다음은, 이당면. 단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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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단자잖아요. 얘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인데, 단당류는 또,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니야. 탄수화물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단균의 종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그중에 우리는, 핵신적인 것들만 몇 가지 보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주요한 포인트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밑에도 쭉 올라가는게, 보기 깔끔하겠지. 자, O탄당은,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어. 뭐 있습니까? O탄당. 자, 디옥신. 리보스탄다. 그 다음에, 리보스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나머지는, 버려. 버려. 버리신다. 육탄당은,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고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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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 H12, 고, 6. 이렇게 돼요. 고도당.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그냥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당이고요. 또 하나는, 갈라토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당류로 가서 보면은, 이 단당류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당류를 형성을 하는데, 이당류는 총 세 가지. 엿당. 설탕. 그리고, 젖당. 그리고, 젖당. 다른 말은, 설탕. 이렇게 되는데, 엿당은 뭐와 뭐. 뽀뽀. 뽀뽀. 그래서, 설탕은 과다. 포도당에, 과다. 젖당. 젖당은 포도당에, 갈라토스가 결합을 합니다. 저희가 좀 이제 편하게 외우실 때는, 어느 인강에서는 이렇게 외워요. 여보 젓갈 살까. 이렇게 외워요. 여보 젓갈 살까. 젓갈 살까. 젓갈 살까. 젓갈 살까. 젓갈 살까. 그렇게 외우는데, 굳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면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 바닥류도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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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정의를 한다면, 녹말 같은 경우는, 식물의 저장. 식물의 저장 형태.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로 저장하고. 그래서 우리 밥이나 이런건 다 녹말 들어있죠. 글리코젠은, 동물의 경우에, 저장을 하지. 그리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 구성하고. 식물에서, 세포벽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물에선 셀룰로스가 별로 한 일이 없어. 식물에서는, 되게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해줘요. 알겠나요? 그렇게 되죠. 특히 이제, 셀룰로스는 우리 몸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구마, 고리 이런걸 많이 먹으면, 해서, 여러 신호들을 방출하잖아요. 그거는, 소장까지 수화를 못시켰다가, 마냥 대장에서. 대장님들이 열심히, 이걸 쪼개내는거지. 그러면 이제, 가스가 방출해져요. 꽝! 꽝! 고구마 방울, 고리 방울. 여기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요거와,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고, 탄수화물은 일단, 어디에 쓰여! 에너지 원으로 쓰이죠. 얼마? 아! 1g당, 얼마에요? 4kcal. 4kcal. 소모가 되는데, 저장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에너지 원으로 쓰이고, 저장을 할 때도, 지방으로 저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몸의 인체 구성 비율은, 어떠한? 낮은 편에 속한다. 라는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몸퉁아리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자, 이제 물질들을 알아봤으니까, 세포의, 아니 세포였나, 생명체의 기본 구조인, 뭐? 기본 구조인, 뭐? 세포로부터, 우리 몸퉁아리가, 어떻게 그럼, 만들어져 있는가? 세포소기관과, 조직부터, 개체까지, 과정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렇게 할게요. 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